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거짓말 파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입장문을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입장문을 두고 판사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그동안 지탄이 쏟아질 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따위 내용을 내놓느냐면서 욕밖에 안 나온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에 대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을 한 데다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어느 부분이 왜곡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 서두에서 최근에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이래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문제를 지금 법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써 전형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고 지금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은 전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때문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달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고려해가지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와 같은 답변을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다음 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발언과 행동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권하고 법조계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진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연료 인사들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 특정 법관을 유례없이 6년간 유임시키는 인사 농단을 했다라는 의혹까지도 불거지면서 최근에 사퇴 주장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 판사는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법부 전체가 조롱 대상이 되고 혼란에 빠졌는데 마치 탄핵소출을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혼란은 불러온 것처럼 책임을 정가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그 과정에서 국민하고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면서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이야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녹취록에 공개된 당시에도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로서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해당 녹취록에서는 또 그 중에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지금 뭐 탄핵이라도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핵심 내용만 몇 군데 살펴보더라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5번 정치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등장하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탄핵이라든가 정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꺼내놓고 기억이 불분명해가지고 자신이 잘못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이며 이에 대해서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위증죄가 성립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증죄 요건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자신으로서는 어떤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현행법상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에 법원의 내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라고 치더라도 사표 수리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녹취록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는 말은 적어도 당시에 법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알고 있거나 또는 내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법규정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법규정을 고려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고위 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며 법규정을 고려해가지고 사표 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해당 법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본인이 여러 번이나 이야기해놓고 오늘 낸 입장문에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라거나 상황을 완전히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한 부장판사는 정말로 기가 막히다면서 자기가 한 말이 다 드러난 상황인데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로 뭉개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공개한 입장문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면서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또한 그런 권한이 재판 독립에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날 법관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던 윤종선 부장판사를 6년째 중앙지범에다가 유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조치는 중앙지범의 재임기간 3년에 2배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을 비롯해 가지고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이라든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의 재판을 맡은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서 첫 유죄 선고를 한 법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채용비료로 기수된 조국의 동생에게 돈 심부름을 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해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중앙지범에 있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이번 정권의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치녀 성향을 보이고 있는 판사들에게 지금 전부 다 맡기려고 하는 이런 법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 현 정권의 방탄법원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급의 인사농단을 저지르고도 권한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법조계라든가 판사들은 불났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한 판사들 사이에서는 보름 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딴 거를 사과문이라고 내놓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수준이 초선 의원보다도 못하다면서 사과문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그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하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혀 상황하고 맞지도 않는 이상한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뭉개고 있다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화가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입장문이라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없고 사실관계에도 전혀 맞지도 않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입장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진짜로 문재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책임감이 없고 어떻게든 그 직이나 유지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애시당초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딴 행동 자체를 하질 않겠죠 정말로 국민들이 김명수에게 할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